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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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판사 그리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권순남 부장판사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판사들의 고압적인 권위적인 과도한 권위적인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히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빛이 있다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물론 일부긴 하지만 여전히 그런 안 좋은 평을 받는 판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전지방 변호사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법관 4명도 선정해서 구체적인 사례까지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면 재판장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할 것처럼 화를 내거나 모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또 조정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공판에서는 2시간 넘도록 자리에 있지 않은 당사자를 비난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빈정되거나 다그치거나 짜증을 내거나 지나치게 재판을 지연시키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하위 평가를 받은 법관 4명은요. 61.14점에서 69.81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자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엄숙하고 엄격해야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또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권위주의적이어서 상대방을 또 모욕하는 일은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사법부도 국민들에게 법률 서비스 제공하는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평가는요. 각 소속 법원장과 대법원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재판장에서는 판사를 your honor 이렇게 부릅니다. 명예를 상징하는 극존칭이죠. 그리고 재판장에서 판사가 입장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기립을 해야 하고요. 또 판사가 자리에 앉은 뒤에야 모두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판사는 법으로도 그리고 국민 정서로도 존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존중을 해주는 만큼 판사님들도 국민님들을 좀 잘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 옆에서 자주는 집으로 정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나운서께서 혹시 소이네아라는 곳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사람 이름 소이가 아니고요. 소이네아, 일본 말인데요. 뜻을 풀면 옆에서 자주는 집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소이네아는 일본에서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 업소라고 하는데요. 어떤 곳이냐면 여기에 가면 젊은 유성이 옆에서 잠을 자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방송에서 합니까? 저희 시간에 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죠. 키워드로 보는 뉴스브리핑 시간에는 안 어울리는 얘기인데 당황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소이네아가 대전 유성에는 중학교에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 각 학교마다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를 상담해주는 전담 교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실제로 정규 수업 시간에 진학이나 진로에 대한 수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대전 유성구에 있는 중학교에서 진로 진학 수업 시간에 교사가 중학교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미래의 새로운 직업, 이걸 이야기하면서 소이네아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별의별 업소가 다 등장을 하고 있죠. 이게 이른바 이제 퇴폐업소 아닙니까? 그렇게 보기는 약간은 좀 다른 구석이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성매매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일단은 이 업소를 이용하려면 기본 20분에요. 우리 돈 약 4만 2천 원가량을 내야 되는데 함께 잠을 자주는 시간과 옵션에 따라서 추가 요금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 추가 옵션 보면요. 만약에 10시간을 같이 자면 70만 원 정도 내야 된다고 하고요.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미래의 직업이 있다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설명을 수업 시간에 했다라는 얘기인가요? 소개를 했는데요. 해당 교사가 영상을 틀어준 거거든요. 틀어준 미래의 직업을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에 이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고스란히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수업이 끝난 뒤 일부 학생들이 좀 문제를 제기했고 얘기를 전해드린 학부모들 역시 좀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건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 특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에 대해 해당 교사는 수업 전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삭제한 편집본을 따로 만들어 뒀는데 실수로 전체 영상을 틀어버렸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영상을 직접 봤거든요. 총 29분 28초짜리 동영상인데 이 중 소인에야 언급 관련 부분이 1분 7초가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설사 실수로 전체 영상을 틀었다고 할지라도 문제되는 부분이 나왔다면 재생을 중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소개된 다른 직업들 중에 아저씨 렌탈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인에야 하나뿐만 아니라 이 영상 자체가 중학생들의 진로 진학, 교육용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교사들을 상대로 성인지 개선, 연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는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종종 들려오는 이런 사건, 사고는 이제 좀 전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적인 직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런 직업을, 글쎄요, 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소개를 했어야 했을까. 여러 가지 좀 납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우 피디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새롭습니다. 뉴스, 새로운 뉴스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새로운 뉴스로 지역을 연결합니다. 친절한 시사, 5시엔 대세남. 정치사, 5시엔 대세남. 우리 사회 전반의 핫한 이슈들을 두루두루 짚어보고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나눠보는 공감토크 시간 시사두루치기입니다. 방송인 사유리 씨의 자발적 비혼 출산 소식에 우리 사회가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죠. 남성과 여성이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꾸리는 이른바 정상가족의 형태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족 구성권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가 이런 물음을 던지기도 하고요. 사유리 씨가 던진 화두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해나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가족이란 주제로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죠. 시사두루치기,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윤석진 교수, 김우찬 변호사, 우리 대전 같은 책 읽기 선정 우연장이신 백북수, 박순필 기획국장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주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진 교수님하고 김우찬 변호사님은 저희 단골 손님들이시고요. 오늘 처음으로 저희와 함께하실 백북수 박순필 기획국장님, 본인 소개 먼저 좀 듣겠습니다. 네, 책과 사람을 통해 낯선 세계를 만날 때 희열을 느끼는 박순필입니다. 네,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전 지역에 책과 사람들이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독서 생태계를 위해 애쓰고 있는 책을 사랑하는 애서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모시고 주제를 같이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드라마 제목이죠. 얼마 전에 방영됐던 드라마 제목인데 요즘 뭐 가족에 대한 개념과 가치가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혈연 중심의 가족 제도의 변화에 따른 이 가족에 대한 생각을 좀 세 분과 함께 나눠볼 텐데 세 분은 일단 가족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좀 말씀을 좀 듣고 시작을 할까요? 네, 윤석준 교수님부터 좀 발문을 열어주시죠. 가족, 그러니까 아는 건 별로 없는데 가족이라고 하네요. 정말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을 좀 너무 함부로 하는 그런 관계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기본적으로 사유리 씨가 던진 그 화두가 새롭지는 않게 느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경우들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좀 보고는 있었는데 저는 거기서 좀 벗어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하여튼 개인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좀 가족과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부모님하고 또 그렇기도 하는데 일단은 좀 불편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는 그 가족은. 네, 좀 이렇게 편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가족들이 좀 섭섭하실 텐데 아니,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거를 간섭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제가 좀 못 견뎌하는 그런 경향인 것 같아서 전통적 의미의 가족 개념에서는 좀 벗어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윤석신 교수님의 개인적인 네, 네. 가족과 관련된 생각이죠. 맞습니다. 기본차 변호사는 어떠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가족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런 것은 살면서 계속 그렇게 고민하게 되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살면서 느끼는 건 단순히 혈연이라고 혈육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가족이라는 유대감으로 형성된다거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은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냥 단순하게만 얘기하면 좋은 일도 그리고 좀 힘든 일도 그냥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보면 경제 공동체이기도 하고요. 상편으로는 제가 살아가는 어떤 삶을 같이 고민하고 설계하는 그런 존재들 정도로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게 될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교화서적인 가족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렇게밖에 답할 수가 없는 것이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가족은 저는 판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리고 직업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법정에서 보는 가족들은 저희가 드라마에서 보는 가족들하고는 대단히 많은 부분이 다르거든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박순필 기획장님께는 가족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가족에 대해서 어떤 의미냐는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두 가지 형태의 가족이 떠올랐어요. 제가 태어나서 선택을 할 수 없는 원가족의 가족이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기 위해 제가 선택한 가족이 생각이 났고요. 후자는 이제 결혼을 통해서 새롭게 가족을 구성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보통 가족은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도 생각이 드는 게 누구나 태어날 때 나의 가족을 선택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나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내가 결혼을 할지 말지의 여부에 대한 선택권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선택권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화두로 던질 때 어떤 가족을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의미가 좀 달라지게 느껴질 것 같아요. 원가족을 생각할 때는 제가 선택은 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지금의 있기까지의 토대가 된 가족이고 그 가족 안에서 제가 편안함과 행복함 그 외에 여러 가지 힘듦도 있겠죠. 여러 가지 감정도 느끼고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의 정체성을 형성해 준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면 한없이 든든한 지원군이긴 하지만 그 가족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유대관계 아니면 힘듦 여러 가지로 인해서 느껴지는 되게 힘든 존재. 책임의 무게감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한 5년 정도 됐어요. 새로운 가족을 구성해서 결혼하신지요. 저는 결혼도 했고 지금 4살 아이도 있는데요.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면서 그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면 저는 전통적인 제가 태어난 가족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 가족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배우자와 나의 관계 속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아이를 성장시켜 나갈 것인지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가는 가족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통과 새로운 가족 형태 사이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화두를 이야기할 때 전통과 새롭게 만든 가족 그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분이 가족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가족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특정한 개념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잖아요. 워낙 개개인 간에 또 개인사도 또 다 다르고 가족에 대한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보편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의미, 가치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과연 가족 제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논의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사유리 씨, 방송인 사유리 씨가 비혼 출산을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 논의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혈연 중심의 가족이 익숙한 상황에서 이 비혼 출산,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이를 낳는다. 남성의 존재가 없는 상황에서 물론 정자 기증이라는 그런 기여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존재가 없는 상황에서 결혼 생활, 가족을 구성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점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헌법 10조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란 모두 알고 있는 행복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개인이 출산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소중한 생명을 얻는 과정이 법적인 어떤 틀 안에서 그런 영역으로 규제된다는 것이 과연 옳은가 에 대한 생각을 일단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법 같은 경우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정자를 기증받아서 그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사유리 씨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냐 합법이냐 많은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상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배우자라고 하면 결혼한, 법적으로 혼인한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 상태인 사유리 씨 같은 경우는 배우자의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사유리 씨 같은 형태의 출산이 법적으로는 어려운 거죠. 직접적으로 금진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보면.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사실상 불법인 거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허수경 씨가 그런 식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하시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법이 그렇게 정비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지금은 명시적으로 배우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상 이런 가족 형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사실은 사유리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댓글이나 여론들이 있는데 그 반응을 보면 사실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보다는 사실 긍정적인 여론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에 대한 반발감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공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이미 변화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하고 어떻게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많이 동의가 되긴 하는데 아까 박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그렇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것의 어떤 차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족에 대한 어떤 관념이나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족에 대한 지금 전통적인 인식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생각으로부터 형성이 됐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가족은 이러저러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그거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일련의 어떤 가족 드라마들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에서는 조금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사유리 씨가 던진 화두에 대해서 다들 나랑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네라고 하는 그럼 내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건 뭐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다시 던지게 된 것 같거든요. 먼저 말씀드린다 그러면 저도 사실 이번 주제를 봤고 가족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사전적인 정의부터 좀 찾아봤거든요. 사전적인 정의라고 하는 게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그로부터 생겨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으로 구성된 집단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때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변호사님도 말씀하시지만 법과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가족이라고 하는 건 법과 제도가 아니라 관념과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충돌을 하고 있는 거고 문학 작품에 포함한 영화, 드라마 이런 연극 이런 어떤 일종의 서사 장르에서는 가족이라는 그 문제를 다루면서 같이 제기하는 단어가 뭐냐면 식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같이 바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우리는 한 가족 같은 사이야 우리는 아니면 우리는 한 식구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사실 조직폭력배들이 많이 쓰는데 아니 그런데 일반 회사에서도 기업에서도 우리는 가족 같은 관계야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가족이 정확하게 핏줄로 이어졌다 그러면 식구는 그냥 한솥밥을 먹는 그런 어떤 공동체 형태인 건데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회 현상을 포착을 해서 그거를 작품으로 쓰는 작가들의 시선에는 가족이 아닌 식구의 개념으로 많이 얼마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사유리 씨가 던진 화도에 대해서 가족이지 왜 뭐가 문제지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아닌 거죠. 네. 굳이 뭐 혈연 공동체 아니어도 같이 생활을 한다거나 생각을 공유한다거나 이런 차원에서도 충분히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박순필 국장님께서는 아까 뭐 이제 가족의 형태를 두께로 이렇게 나누셨잖아요. 그 후자가 이제 결혼을 통한 하나의 가족 구성원 그러니까 선택권이 있는 본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사유리 씨의 경우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게 결혼 제도를 통한 가족 구성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 결혼은 하기 싫지만 아이는 낳고 싶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호응을 하고 있고 동감을 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왜 결혼은 하기 싫은가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후배의 여성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물어오면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의 문제일 것 같아. 하지만 아이를 낳아보는 거는 여자로서 태어났으니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애라고 답변을 하게 돼요. 그 말은 이제 엄마는 되고 싶지만 굳이 아내는 될 필요는 없다. 네. 결혼을 한 결혼 제도 안에 들어온 저조차도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워킹맘이에요. 사회노동을 하고 가사노동을 하고 육아까지 전담을 하고 있죠. 가끔 남편의 존재가 왜 필요할까라는 의심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남자가 문제운이였다. 물론 아이에게 아빠가 있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아이를 위해 굉장히 노력하는 남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게 부여되는 육아와 가사와 여러 가지 부담감에 있어서 나도 좀 가벼워지고 싶다. 이런 부담감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왜 결혼한 저 남자는 결혼과 육아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지 않는데 내 인생은 이렇게 180도로 바뀔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게 돼요. 결혼 제도에 들어온 저를 옆에서 지켜보는 결혼 제도 밖에 있는 여성분들은 간접 체험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결혼을 통해서 여성들이 어떤 부분이든 자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비혼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사유류 씨의 선택도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는 비혼 맘이라고 하지 않고 초이스 맘이라고 한다고 해요. 저는 비혼 맘보다 초이스 맘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비혼 출산이라는 것은 출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출산은 출산으로 인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작은 생명체를 온전한 성인으로 20년 이상 돌봐야 되고 그로 인해 많은 희생이 들어가고 나를 많이 내려놓고 아이를 위해 같이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사유리 씨의 선택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공감이 되면서도 또 뭐라 그럴까요? 이 비혼을 통해서 가족 구성한다라는 점에서 남성의 관점에서도 하나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가정을 구성하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로서의 어떤 무게감이라든지 이거를 표현을 잘 안 하는 것뿐이지 아이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그 육아나 혹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는 그 마음을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남편과 아빠의 역할은 굉장히 크지만 지금 사유리 씨의 선택 같은 경우에는 나의 결혼과 나의 육아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미혼모, 미혼모가 사실 비혼모 이렇게 용어가 바뀌는 거죠. 어떤 사회의 어떤 변화 상황들이 반영이 되면서 미혼모라는 용어 갖고 있는 부정적 의미들을 걷어내면서 비혼모라는 표현으로 바뀌는 건데 과거에도 미혼부라는 표현 그러니까 그걸 흔히 영어식으로 표현을 싱글맘이라고 얘기해요. 싱글 아버지, 싱글 대디 같은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했는데 제가 이번 사유리 씨의 경우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남성들도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싶은데 사회적으로 여성에 비해서 남성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생물학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면 여성의 몸이 어떤 생명을 잉태하고 그리고 탄생시키는 이런 건데 온전히 여성의 몸 하나만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남성 또한 그러니까 어떤 몸의 기능이 다른 것뿐이죠. 여성의 몸의 기능과 남성의 몸의 기능이 다른 건데 그 기능이 다른 것뿐이지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다라는 욕망은 저는 사람은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말을 할 수 있는 그거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경향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반대로 과거에 시바지라는 우리나라의 악습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아직은 해소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여성들의 핍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게 현재로서는 조금 시기상소이긴 한데 사실은 이게 요새처럼 남녀평등이라든가 페미니즘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남성 측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역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의 개념으로 본다면 사실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만한 그런 또 논의인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우리 인류가 이제 그동안 결혼 제도를 통해서 세대를 이어 왔잖아요. 인류 존속에 대한 문제로 결혼 제도가 활용이 됐다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혼 제도에 대한 물음도 던지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세대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가족을 구성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점. 그게 이제 제도로 결혼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동거의 개념으로 또 가족을 하나의 구성한 형태로 바라보는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국민 59.7%가 동거할 수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었다고 하고요. 노년층에서도 함께 동거하는 비율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의 현상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동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의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작년에 접한 책 중에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자 두 분이 이제 같이 살게 되는 그 과정을 그린 책인데요. 이제 동성이 같이 살아가는. 네. 동성이입니다. 흔히들 이제 그렇게 하면 둘이 동성이자 아니야라는 의문을 제일 먼저 품을 텐데 그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거에 만렙을 찍어본 여성 둘이 혼자 사는 데 있어서의 불편함 그리고 외로움 이런 거를 달래기 위해 같이 살기 좋은 사람이 없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책의 초점은 나에 맞춰져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정말로 세심하게 나를 들여본 다음에 나의 삶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동거인을 찾아서 같이 집을 구하고 살아가는 과정을 그린 책인데요. 말 그대로 동반자네요. 삶의 동반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동거인으로 있을 때의 이야기인데 제가 이 책에서 주목했던 점은 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나와 그 나와 같이 동거를 하면서 삶을 나아갈 수 있는 동거인을 찾는 과정인데 저희가 결혼 제도로 들어가기 위해 남과 여가 만날 때 과연 이렇게 치열하게 나에 대해서 나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을까라는 점이에요. 저희는 보통 이제 결혼 제도를 들어갈 때 결혼 생활 자체보다는 결혼식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결혼식을 위한 준비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결혼식 이후에가 진짜의 삶이잖아요. 그 삶을 이어가기 위해 정말로 많은 대화와 소통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였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을 때 이 책을 통해서 남자 여자를 떠나서 내가 인생을 평생 나아가야 될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살아가야 될 때 고민을 해보기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혀 다른 형태의 가족 형태를 제안을 하고 있죠. 법적으로 가족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어떻게 보면 유대관계가 끈끈한 하나의 가족 형태를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시하는 가족은 분자 가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를 해요. 분자 가족. 네. 그래서 여자 둘, 고양이 둘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W2, C2.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새로운 가족 형태를 제안하고 있죠. 서로 이제 완전히 독립된 존재들끼리 끈끈한 유대관계로 뭉쳐져 있는 가족의 형태. 네. 기존의 전통 가족하고는 다르지만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바람직한 동거인의 형태를 띄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는데 이게 계속 가족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면서 결혼이라는 것이 반드시 따라 붙는 것이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런데 가족은 인식, 관념의 문제고 결혼이라는 건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도라고 하는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의 진짜 의미를 생각을 못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이혼률의 증가 이렇게도 풀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과거 저희 부모님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가족이 별거 있겠어라고 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느끼고 있는 어떤 행복하지 않다 혹은 내지는 뭔가 내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희생 혹은 인고 이런 단어들로 저희 어머니들에게 특히 강요되어 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기도 하고 그런 삶을 강요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서로 생각을 공유하면서 어떤 삶의 동반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공유가 되면 계속 갈 수 있는 건데 사실 법적으로는 뒷받침은 안 되는 거지만 그런데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고 가족을 형성했을 때는 제도적으로 법으로는 뒷받침이 되고 있지만 실제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혼률 증가로 가고 그 전 단계가 아이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에서 이혼률 증가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결국 지금 비혼률 증가로 넘어온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이면에는 분명히 이제 문화적 요소로서 우리 가족의 전통적인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부정적인 문화와 함께 혈연 중심의 가족주의이다 보니까 지나치게 좀 폐쇄적인 이런 성향도 있고요. 그로 인한 가족 간의 구성원 간의 갈등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혼률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미 현상은 이미 발생을 하고 있고 사회적 인식은 많이 변화를 했는데 저는 보다 좀 현실적인 측면을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법이 1957년 제정이 되고 거기에 이제 친족상속법이라고 하는 가족과 관련된 법이 들어갔습니다. 그 뒤에 이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몇몇 조항들이 사라지거나 개정되거나 추가되거나 하긴 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과거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법은 가족이라는 어떤 것들을 굉장히 단순하게 기준을 세워놓고 그 가족에게 법적 권한이나 권리, 의무들을 쉽게 관리하기 위한 측면이 훨씬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상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재산이라든가 양육이나 친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예외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사실은 사회나 국가에서 그것들을 관리하거나 법적인 권리, 의무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동거가족이라든가 비혼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아무런 법적인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거죠. 보호를 못 받는 거죠. 예를 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라든가 수술 동의를 할 때 배우자 가족의 동의가 필요한데 가족이 안 들어가고 그리고 심지어 주택 청약 같은 데서도 법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위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같은 것도 못 받고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신혼부부가 아니면 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저출산 시대 결혼도 안 하는데 결국 말뿐이고 과연 이 법과 제도가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과 제도가 원칙과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만 또 변화하는 사회 현상을 무조건 또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법과 제도는 사실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가족과 관련해서는 가족은 이러저러 해야 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걸 건드리는 순간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그리고 이 가족 특히 유럽 쪽의 어떤 그런 제도하고 다르게 이런 부분들을 한국에서 건드렸다라고 하면 마치 사회가 붕괴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과 제도가 개선되고 이러지 않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여성들에게 있어서 우리 부계 중심에 남자 중심에 가보장적인 문화는 사실 많은 가족 내에서도 갈등의 요소로 작용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쯤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한 권이 있는데요. 나는 당신들의 아랫사람이 아닙니다라는 책입니다. 직장과 관련된 책이요? 그렇게 생각되시죠. 저도 이 책을 추천을 받았었는데요. 더 랩 H 김호 대표님께 추천을 받았어요. 그분의 직업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책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책을 받아봤는데요. 가족 호칭 개선 투쟁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분이 추천을 해주신 거고 기업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추천해 주신 책이 왜 이럴까라는 의문과 함께 책을 펼쳐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결혼 제도 안에 들어와서 느꼈던 굉장히 많은 혼란스러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감정들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해 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이가 다리에 매달리는데도 엄마 책 좀 읽을게 이러면서 이 책을 읽었었는데요. 가부장제, 가족이라고 하는 굉장히 경직된 관계 안에서 단순히 호칭이라는 것을 개선해보자는데도 굉장히 많은 파동이 일어나요. 거리 없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한국의 뇌관을 밟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저희가 토론 중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이 책을 남성분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호칭과 관련해서도 시댁, 처가 이렇게 나뉘고 도련님, 남자 형제한테는 또 님자를 붙여야 되고 다분히 남성 중심의 이런 호칭 문화. 그런데 이제 단순히 호칭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호칭으로 인해서 서열과 그리고 호칭으로 인해서 권력의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왜 여자들이, 여성들이 이제 결혼 제도 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같이 이 책을 읽고 토론을 해본다면 좀 더 생각이 더 유연하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남성들도 목소리를 좀 낼 필요가 있는 게 남자니까 라고 강요받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저희 부모님 세대나 아니면 지금 중장년 세대들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제 아이가, 아이를 많이 안 낳거나 혹은 형제가 많지 않았던 때하고 다르게 장남에게 부여되는 어떤 장남 콤플렉스들, 그것이 이제 유교문화에서 어떤 제사를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부인 간 이 갈등들이 명절 때 많이 터져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생각한다라기보다도 내가 나의 생각으로 그런 어떤 가족 제도 안에서 이런 어떤 장남 혹은 아들로서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내가 강요하는 것이 아닌데 마치 내가 어떤 그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그렇게 오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죄인 같은 거죠. 사실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아내에게. 죄인 같은 생각인데 그것도 말을 못해요. 눈치 많이 보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책을 통해서 이 관계라고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게 어떤 위기에 의한 권력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서로가 가지고 있는 부담이나 이런 것들 털어놓고 나누는 거죠. 부담도 공유하고 의무도 공유하고 행복도 공유하고. 제가 이 책에서 남편분이 굉장히 멋있으세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굉장히 멋있는 분들이세요. 되게 깨어있는 분들이고. 거의 뭐 판타지네요. 그래서 꼭 남성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농담처럼 하나 하면 몇 년 전에 82년생 김재형이라는 청소리나 영화가 굉장히 많이 공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극장에 갔다가 영화를 보고 나오는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젊은 20대였던 것 같아요. 젊은 커플이 이제 여자가 딱 묻는 거예요. 어땠어? 라고 이제 남자한테 부르니까 남자가 하는 말. 남편이 공유라서 다행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러니까 공유가 아니었으면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남성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의식도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농담처럼 드립니다. 오늘 이게 남성, 여성 불만 토로의 장이 되는 것 같아서 끝이 없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가족과 관련된 얘기로 다시 또 초점을 맞춰보면 사실 우리 전통적인 가족관과 충돌하는 여러 사건들이 지금 이슈들이 많이 우리 사회에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또 팔촌인의 혼인 금지와 관련된 여러 논란도 있었고요. 과연 팔촌을 혈연관계로 묶어야 되는지에 대한 현대사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이건 전통적인 가족관하고 상당히 또 대치되는 이런 문제일 수도 있어서. 우리나라 민법상에 팔촌인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혼인이 되게 되면 혼인이 무효가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 분이 6천 사이에 결혼을 하셨는데 이제 이혼소송에서 혼인 무효 주장을 하는 바람에 결국 이제 혼인이 무효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헌법소를 지금 제기를 한 거거든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건데 양측의 지금 주장이 완전히 팽팽히 엇갈립니다. 이제 한쪽에서는 지금 이제 친족관념도 변화했고 그리고 예를 들면 혈족 사이에 혼인으로 태어난 아이 같은 경우 유전질환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밝혀진 바 없다. 그리고 팔촌이냐 육촌이냐 그거 중에 어느 게 더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없고. 이런 법적 규정이 우리나라에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있지만 외국보다 범위가 좀 넓다는. 팔촌까지 이렇게 광범위한 건 우리나라가 밝힌다. 예를 들면 삼촌 정도로 삼촌 이내는 그만다거나 이런 식으로 폭이 넓지는 않은데 우리나라가 너무 지나치게 넓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는 이제 유전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방지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결국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공동체 질의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혈족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이 우리나라 공동체 사회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거든요. 또 전통적인 관념에 혈연 중심의 가족은 유지되어야 된다는 측의 반론인 것 같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천수관계를 따지는 것이 우생학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수한 유전자를 계속 보존하고 반대로 열등한 떨어지는 유전자를 이렇게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게 인간의 의지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인지는 사실 좀 고민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아니면 가족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친족관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행복추구권하고 충돌하는 지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우생학까지 결합이 되면서 한국에서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또 반론도 있습니다. 유전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는 게 과연 사회적 손실이라고 주장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거 자체가 편견이 아니냐. 이것이 왜 유전적 질환을 좀 갖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아이가 사회적 손실로 보고 그것이 어떤 개선해야 될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느냐. 또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생학적 관점이고 그게 더 나가면 이제 파시즘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이제 우리의 전통 가족관하고는 상당히 이제 대치되는 그런 사회적 현상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현상 중에 하나가 요즘 뭐 부모 자식이 같이 사는 집이 많지 않잖아요. 성인이 되면 바로 이제 또 나가서 1인 가구로 독립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변화도 상당히 좀 가족의 기본적인 개념을 좀 바꾸는 현상들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순필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현상들은.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거는 이제 혼자 살면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죠. 가족 안에 있으면 나의 정체성을 살리기보다는 가족 안에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걸 좀 벗어나서 나만의 생활을 유지하고 즐기고 싶어서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가족의 형태는 많이 변했죠. 그런데 저희는 정상가족, 비정상가족 약간 이런 테두리로 이분법적인 사고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상가족이 뭐고 비정상가족은 뭐예요? 과연 그걸 누가 정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화두가 있는데요. 이제 올해 우리 대장 같은 책 읽기에서 선정도서가 이상한 정상가족이었어요. 이상한 정상가족. 이상한이라는 단어랑 정상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과연 쓰일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저자분은 이상한 정상가족이라고 제목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책을 읽으면서 왜 이상한 정상이 동일시 되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사람들은 정상이라는 이미 테두리를 정해놓고 그 밖에 있는 가족들을 다 비정상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비혼모, 미혼모,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까지 비정상가족의 굴레로 이렇게 씌워놓는다 이런 얘기군요. 저희 한국사회에서 정상가족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사인 가족을 정상가족 범위로 정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 그런 비정상가족이네요. 저도 3인이라 그렇게 따지면 비정상인데요. 이제 이 여러 가지 전통적인 가족이라는 것도 아마 저희가 정상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고 있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앞서 나눴던 여러 가지 남자, 여자, 가부장제 이런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정상가족이라고 지어진 테두리 밖에 있는 분들이 과연 우리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키워가는 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정 내부에서 여러 가지 토론들이 진행되는 건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가정이지만 이제 사회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품고 가야 될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다 나누기에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요. 끝으로 정리하는 말씀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듣고 프로그램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제 가족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나눴던 얘기는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개념과 그 시대 상황이 변화했다는 가족에 대한 인식 이런 괴리로 발생하는 또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과 현상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얘기를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봤는데요. 끝으로 세 분께 진정한 우리 시대의 가족이란 의미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할 이 가족의 개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좀 듣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찬 변호사부터. 이제 좀 가족이라는 혈언을 중심으로 한 사고 자체가 좀 저는 바뀌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보다는 공동체라는 인식이 더 크게 자리 잡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혈언 지연 학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탑하야 된다고 그 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역설적으로 혈언을 중심으로 한 가족주의 가족 중심의 사고들은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은 왜 논의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족 우리 이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 공동체에 대한 것들이 더 본격적으로 논의를 되고 거기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연대와 협력으로 이어지는. 네. 윤석진 교수.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아무도 1인 가구 얘기를 마지막에 하긴 했지만 아무도 자발적으로 1인 가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럼 왜 1인 가구가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 전통적 의미의 가족이나 결혼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억압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지면서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뭔가를 공유한다 나눈다라고 하는 이런 연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바탕을 두면서 제도적인 어떤 보완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남도 가족이 되는 시대라고 얘기하게 하는데요. 이 역설적으로 가족이 되기 위해서 남과 남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도 가족이 되는 시대가 아니라 누구든 남과 남이 만나서 가족이 되는 형태의 사이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혈연 중심이 아니라 무언가 가치관을 같이 맞추고 나의 생활을 같이 영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의 형태로 앞으로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고 혈연 중심의 기존의 가족 제도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의 가족 제도와 새롭게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가족 간이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고민이 점점 더 필요한 시점이고 그거를 공동체로만 풀 것이냐라고 하기에는 공동체로만 풀기는 지금은 이제 개인주의가 워낙 중요해지고 하기 때문에 공동체 이상의 사회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 두루치기 세 분의 이야기로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로 함께해봤습니다.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윤석진 교수 또 김우찬 변호사 우리대전 같은 책 읽기 선정위원장이신 백북스의 박순필 기획국장이었는데요. 세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인사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이런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보리엘에 뵙겠습니다. 김연선이었습니다. 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